풍수적으로 이런 붉은 적토마의 날은 우리가 또 행운과 돈복을 크게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재수있는 기운을 크게 끌어당기기 유리한 날입니다. 오늘 밤 적토마 병호일증 밤시간이 또 아주 중요해지죠. 불의 기운이 강하게 적용하는 날인데요. 불의 기운과 또 밤시간이 되면 또 물의 기운이 강한 시간이 만나게 됩니다. 바로 균형지점에서 금전운은 크게 터지게 됩니다. 돈복을 그리고 행운을 끌어당기기에 그 최적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. 여러분들께서 그 주무시는 동안에 하게 되는 이 풍수 방법은 굉장히 그 풍수적인 이점이 많습니다. 우리는 단지 그 잠만 잘 뿐인데 그 순간에 그 돈복이 또 폭발력 있게 그 충전이 된다면 이때는 그 우리가 또 금전운에 큰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머리맡에 꼭 두고 주무시면 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. 머리맡 가까이에 그 두시면 되겠죠. 불의 기운을 그 온전히 그 받기 위한 그 풍수적인 의식입니다. 이때 그 불의 기운은 돈복을 키우는 그 활력의 기운을 의미합니다. 활력이 빠진 그 돈복은 또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. 돈이 그 누수를 부추길 것입니다. 활력이 그 뒷받침되는 그 돈은 돈복의 그 성장도 또 클 뿐더러 또 지속력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. 돈복의 그 접지력 때문에 돈이 그 누수 없이 우리 곁에 또 깊이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그 4가지 물건들은 모두 그 오행화의 기운을 그 대표를 합니다. 모두 그 오행화라고 하는 그 불의 에너지의 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불의 역할이 금전운을 그 일으키는 또 발복시키는 그런 총매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. 그 밤이 또 오늘 같은 이런 붉은 적투마의 그 밤이라면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풍수적인 그 작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머리맡에 놓인 그 소품은 여러분들께서 그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철수 원위치 시켜주시면 좋습니다. 금전운을 그 활성화시키고 불의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을 크게 그 증폭시키는 돈복을 크게 그 발복시키는 그런 멋진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